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요 입니다.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제보해 주셨습니다. 이혼한 전 아내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안 지우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. 일단 사연자랑 남편은 모두 40대입니다. 사연자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전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. 둘 사이에서는 아들도 있었는데 그 이혼 소송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요. 이 남편이 건강이 크게 안 좋아졌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아들은 이걸 알면서도 외도한 엄마를 따라가고 또 아버지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들이랑도 연이 끊겼고요. 이 둘에 대해서 치가 떨리게 싫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. 문제는 그런 남편이 전 아내랑 나눴던 문자 기록을 여전히 안 지우고 가지고 있고요. 종종 지인들한테 아들 사진을 자랑하듯이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. 이 사연자가 이거 싫은 내색하면 말로는 지우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요. 치가 떨리게 싫다는 전 아내와의 문자 또 아들 사진 보관하는 남편에게 서운한데 자신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 8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.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. 야 박지훈 이 나쁜 인간아 너 진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? 그 여자 생각은 마나 하면 치가 떨린다며? 자다가도 숨이 헉 하고 막힌다며? 근데 왜 안 지워? 왜 안 지워? 난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니? 내가 한 번 얘기했으면 아이고 이 여자 진짜 화가 잔뜩 났구나. 척하고 눈치 챙겨야지. 잠깐만 너 혹시 너 그 여자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거니? 야 너 이리 와. 너 이리 와. 동그라미. 이 구도 좋습니다. 제가 원했던 구도예요. 다음 남편입니다. 이 사람 정말 자기야. 자연아. 여보야. 난 당신밖에 없다고.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. 누구야 그 이름도 박상희. 나 그 여자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요. 하지만 여보.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가 지워지는 거 아니잖아. 내 인생이 없던 거 되는 거 아니잖아. 우리 지열이 엄마잖아. 사람 인생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나 좀 믿어줘. 허튼 짓 안 한다. X. 박비노 사장님. 패턴이 되게 중요합니다. 모든 어떤 채팅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. 또 필요 없는 건 지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남편분 잘 안 지우는 스타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아들 부분은 아들은 핏줄이잖아요.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싫다고 하더라도 아들 사진 그거를 아니면 아들 연락처를 없앤다. 지운다.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건 조금 저는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잘 지우는데 이거 만지웠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경우는 안 지우거든요. 놔두거든요. 그리고 또 나중에 증거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렇군요. 양 변호사님. 저도 가끔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된 이후에도 쉽게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대방을 못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아직까지는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정적 한쪽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. 물론 지금 새로 만나신 분은 훨씬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앞으로 이분과 시간을 보낼 것이고 하겠지만 시간을 좀 주시고 그리고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걸 지금 아내하고 문자를 저는 아내와 나누는 게 아니라 옛날 것들을 고스란히 나의 지난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. 자신감을 가져라. 교수님. 저도 이제 뭐 아들 사진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했냐면 아내와 나눠던 문자를 갖고 있으면서 지인들한테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여성은 본능적으로 상당히 좀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혼인신고를 갖다가 하지 않고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있으면 앨범을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하지만 엄연히 현실은 이 새로운 여성과 지금 살림을 살고 앞으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약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지속이 되면 나중에 그 어떤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크게 또 뻐개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남성이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 같이 옆에 사는 이 여성에 대해서는 좀 의식을 하고 예컨대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같이 있는데 보여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그 여성이 옛날 남편 거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나요. 상대적이죠. 그렇군요. 눈치 챙겨. 자, 이 기자. 네, 제 생각에는 제가 사연자라면 남편의 전처에 대한 마음이 치가 떨리게 싫은 게 아니라 애증일까 봐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아요. 싫은 건 맞는데 그 기저에는 약간 못 있는 어떤 복합적인 마음이 내가 모르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불안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 사진까지는 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사연자 남편분께서 이 현 아내분을 좀 배려해서라도 좀 지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요. 윤단미 님 저건 예의가 아니죠. 현 아내한테 하셨고요. 김상두 님 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전처는 무슨 헛소리를 나중에 할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증거용으로 보관하고 싶은 거겠죠. 하셨습니다. 김정혜 님 자식 사진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천륜이라서요. 하지만 전처는 이혼했으면 문자 차단해야 합니다.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